아 이것도 노래 계속 듣게 생겼네요. 안녕하세요 시츄입니다. 오늘은 에스파의 포에버 뮤비가 나오는 날이죠. 티저를 봤는데 블랙맘바랑 너무 느낌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. 역시 이수만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. 말이 필요 없죠? 바로 볼게요. 유영진 씨 노래를 리메이크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. 이거 입생로랑 귀걸이죠? 이거 한 50만원 합니다. 옷이 되게 특이하네요. 아 화장이 잘 됐네. 감성이 완전 우리 90년대 감성인데 너무 좋은데 아 지금 그녀들이 스노우볼 안에 있네요. 이게 지금 스노우볼 컨셉이잖아요. 에스파는 옷이 진짜 특이한 거 같아. 소소한 퍼포먼스 이중 연기하고 있네요. 귀걸이가 참 이쁘네. 되게 교복 느낌 나지 않아요? 이거 티저에서 봤을 때 너무 이쁘더라고요. 이런 또 손동작들이 있어서 이렇게 장갑을 또 끼운 것 같네요. 이렇게. 세상 이쁘네. 아 이 노래였구나. 대박. 아 근데 진짜 컨셉 너무 다른 거 아니야? 나 진짜. 아니 격하게 춤추던 그녀들이 맞냐며. 아 이것도 노래 계속 듣게 생겼네요. 노래 너무 잘 불러. 이 니트 컬러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? 되게 지적으로 보이잖아요. 아 이제 일어나나요? 되게 예쁘게 생겼다. 잠깐만 이름이 뭐더라? 지젤 윈터 닝닝 닝닝. 아니 블랙맘바 뮤비 때도 되게 이쁘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쁜 것 같아 진짜.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. forev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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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보면 여기에 케이킴 꾸뛰르라고 써 있어요. 여기도 지금 있고. 여기. 여기. 블랙맘바 옷들도 케이킴 꾸뛰르 해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똑같은 데서 제작을 했네. 엥? 보니까 이런 드레스를 많이 만들더라고요. 거기서. 물이 아름다울 때까지. 아. 늘 네 옆에 난 걸어갈게. 이것까지 제작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옷들도 범상치는 않아. 옷들이 진짜 느낌 있잖아요. 그죠? 파는 옷 같진 않아. 오우 노래 잘 불러. 닝닝. 닝닝. 어우 이거 허리 얇은 거 봐요 이거. 어? 허리가 없어진 지 오랜데. 아 근데 뮤비가 진짜 딱 SM뮤비 같다. 그치 않아요? 오우 나왔어. 캐릭터 나왔어. 아 이런 주머니 너무 귀엽다. 이 친구 이름이 뭐더라? 지젤. 지젤 오세이 주머니 너무 귀엽다. 아 진짜 가사 틀렸네. 아 뒤에 나비가 있네. 에스파 뮤비에 나비가 나왔었죠? 끝났네? 아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들이 나오려나 보다. 요즘에 하는 메이크업까지 했어. 대박. 아 정말 신박해요. 정말 진짜 이수만 선생님. 뮤비 너무 잘 봤고요. SM에서 겨울마다 약간 스페셜 앨범을 냈었잖아요. 안 나오나 했는데 이렇게 에스파르 통해서 나왔네. 이 노래가 2000년도에 발매된 시즌 앨범에 있던 노래래요. 2000년도에서 지금 2021년이니까 11년 만에 부활을 했어 이 노래가. 좋은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. 그죠? 그럼 저는 뮤비 더 보러 갈게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두 번째형이었어요. 좋아요. 내이 Bennett. 제 이름으로 청소시증을 계속 chickpeas. 헤어 되는건이기 때문에 사랑하며